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의 일정으로 2박 3일 동안 자신의 고향인 영광과 정치적 기반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5.18 민주 묘지를 참비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도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 묘지 참배에 놓은 민주당 이계호 의원 등 100명 이상이 모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낮개 결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방문에 이어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와 회동 전까지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회동 명분과 시점을 둘러싼 친명과 비명개관 시각차는 어느 정도 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설경환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자금세탁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대포통장 1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유통하고 통장 대여료와 수수료 등으로 20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 법인 62개를 세우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매달 200만 원가량의 대여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것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 왜곡한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광주 반란 혹은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광주시는 5.18 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5.18 폭평해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의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정리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 의료 공백이 심각하죠. 광주시가 광주 기독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오늘 업무협약식을 맺습니다. 정식 운영은 오는 9월부터인데요. 심야어린이병원이 문을 열면 야간 응급실 이용도 수월해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경찰서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신안군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고 치안 업무는 모포경찰서가 담당해 왔는데요. 전남경찰청은 신안경찰서에 경찰관 161명을 배치해 섬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주 민선 8기 1년을 맞아 자치잔치 기자회견을 했죠. 이번 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본 일련에 대한 평가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경실련, 화요일엔 참여자치 20일이 광주시정평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말엔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완도 신지 명사심리와 보성 율포솔밭 등 12곳이 먼저 개장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56곳을 개장하고 안전요원 3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9일, 9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지난주까지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상황리에 마무리하고 비엔날레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주유 이슈였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자체 정보시스템이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돌봄콜 상담 내용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입력과 함께 동행정복지센터 사무용 태블릿 PC에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용자가 지원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죠. 입주기업은 5년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서 전라북도가 힘을 쏟고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오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이데엘이 새만금에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11만 제곱미터 터에 리튬염 공장을 지키려 한 겁니다. 700여 명을 고용해 해마다 5만 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새만금에는 30개 기업이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개 공고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8.1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새만금 입주기업은 처음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100%를 면제,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투자 금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이고 대상 업종도 항망과 물류, 전기통신 등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제주투자지구는 적어도 60억 원을 넘어야 하고 광주투자지구가 관광문화업종으로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앞으로 사업투자와 개발이 구체화하는 지점에 나머지 매립 공구는 물론 스마트 수변 도시와 관광 레저용지도 추가 투자지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투자지구 지정으로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도 힘이 시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어젯밤 11시 35분쯤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 석탄부두에 정박 중이던 8천톤 규모의 석탄 운반선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박 내부에 있던 3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에 남아있던 석탄 가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일 오천 그린 광장에서 관람객 500만 돌파 축하 행사를 열어 자동차와 제습기, 자전거, 신랑께 숙박권 등 대규모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품 추첨이 끝난 뒤에는 축하 공연으로 가수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 예산 24억을 추가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활의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도 추경 예산에 24억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후 광주시와 논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동일하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남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에 10에서 50, 남부지역에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오늘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은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더위도 계속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에는 광주와 담양 31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6도, 구례 31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28도, 무한 29도, 완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다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